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또한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부활절이 오기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을 경건하게 함께 유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제는 섬기는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도 나처럼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진 자와 강한 자가 못 가진 자와 약한 자를 섬기는 세상 그것을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러한 세상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 교회 안에서 이런 섬김의 삶들을 많이 연습하고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사랑 안으로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표현 아주 자주 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표현도 자주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한 표현들 하나님은 토기장이다 하는 말들 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이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포도원의 농부로 그리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로 비유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시편 80편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인 거죠 2사에서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누가 심어요? 하나님이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구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27장 3절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께서 아예 직접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21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나님은 포도원 농부고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성경 어디 나오든 포도나무 이야기만 나오면 우리 머릿속에 공식이 쫙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포도나무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15장은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 맞아요 하지만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포도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5절 읽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 믿는 우리들은 가지예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지 않은 말씀을 그냥 거기다가 슬쩍 덧붙여버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태워버린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죠? 그런데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야 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진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런 해석을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은 다른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요 그 목적이 열매를 많이 맺어라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9절에 보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가 목적입니다 다시 보죠 하나님이 포도원 농부이고 우리가 가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 제일 클까요? 여러분이 포도원 과수원 농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 사과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고 안 맺히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농부 책임이죠 괜히 열매가 안 맺혔다고 그럴 필요가 없죠 걸음 많이 주고 열심히 가꿨으면 가지치기 잘해주고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은요 쉼 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에 건가게 붙어있던 가지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도나무 가지의 사명은 무엇이냐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에 끝까지 붙어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 때 자주 들었다는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냈고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건강한 가지들만 남겨놓으셔서 그게 가지치기잖아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에요 여러분은 전부 다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주님께 붙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교회나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부흥과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하지만 가지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않았는데 맺혀진 열매는 아마 포도나무 열매가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는데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 그게 진짜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보니까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께서 불에 던져 사르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갖다가 살라버린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아봐요 나는 여전히 붙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떨어져 있구나 하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백성이 열매 맺는 공식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가지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주체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열매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사명은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열매 많이 맺어라가 절대로 아니에요 9절 말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야 되지만 때로는 주님을 믿기 어려워도 그래도 죄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뛴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 있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붙어있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 사역자들이 종종 같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인데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고하신다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에 딱 붙어만 있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다 아세요 또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어떤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 사랑 안에 고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고하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 딱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주